안녕하세요. 제주도 한달살기 12편입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번 12편에서는 서귀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가 있는 곳 세속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속각은 제주 올레길 6코스 시작점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전망대에서 효도천의 맑고 푸른 물과 용암이 만들어낸 계양대에서 그리고 맑은 물 위로 세속각의 명물인 전통 고기배인 태우와 나룻배가 유이 떠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제주 여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세속각으로 향하는데 한라산 물즐기가 내려오는 효돈천 계곡에 거대한 바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몰레길 6코스 시작점에서 데크길을 걷다보면 세 개의 전망대가 나오고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세속각의 예상치 못한 전망은 탄성을 자아내는데 규모는 굳지 않지만 제주의 비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쇠는 소, 손은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뜻이며 효도천 담수와 바다의 해수가 만나 깊은 온경이를 만들어 세속박이라 불리우는데 효도온천이 끝나는 곳에 있으면서 바다와 맞닿은 곳에 위치한 점이 특이해요 전통 조각배와 뱃사공이 줄로 끓여주는 제주 전통 고깃배인 케우가 잔잔한 맑은 물 위로 지나가는 풍경은 바라만 보아도 황홀하답니다 제주 전통 고깃배인 케우가 구경하다가 해우를 타기로 하고 길 건너편 매편소로 가니 투가 8천원이네요 보통 인터넷으로 예매하는데 퓨를 현장에서 사면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승선장으로 내려가면 하유 해변이 나오는데 검은 해변이 특이하네요 한라산 현무안 부스러기가 소동천을 따라 떠내려와 쌓여 만들어진 검은 해변이네요 퓨를 현장으로 내려가면 하유 해변이네요 퓨를 현장으로 내려가면 하유 해변이네요 퓨를 현장으로 내려가면 하유 해변이네요 이 바위 경제고심은 이바이가 이렇게 생겨서 기도하는 바위, 기도가입니다 해운은 제주 전통 고깃배로 나무로 만든abe인데 지금은 롤을 잡지 않고 줄을 잡아당겨 나아가네요. 효돈천 상류엔 계양개석으로 수나무가 어우러져 풍경이 더욱 멋진데 사극 드라마 춘호의 촬영지였네요. 제가 바이러스 시스카 수우식입니다. 밤낮을 찍은 수우식. 귀가 이렇게 죽였다 해서 봉이 바이러스. 봉이 바이러스. 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